그래도 한 50%는 먹고 들어가야죠 움직임 가게 한번 훑어보고 부럽다식 하고만 진짜 뭐가 맛있을까 수줍은 이유가 있어 이거 튀김 좀 사갈까 아침부터 먹기에는 좀 부담돼 아침부터 먹기 아침부터 먹기 아침부터 먹기 그랬어 왜냐고 우린 민호스에 눈과개어져 있어서 눈과 귀가 되어있어서 개를 놓지지 않게 바람직합니다 이 말에 간다. 줄을 서세요. 나, 나에서 끊어질 것 같은데? 민호수가 줄을 서자 떨려기 시작하는 건이야. 머리 안 가면 돼. 아, 명중이 패스. 등에 여드름 났어. 사회적 소셜 직선. 생한 1미터. 와, 옹살라나고 말아줘. 모으자마자 꽤 오래 걸리는데. 저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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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뭐야, 도시아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왔다 나왔다 여기서 판색 하나 뽑겠구만 자 오늘도 그녀에게 전할 이 오렌지 수술을 사들고 그녀여 제발 마스크는 벗지 말아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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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집에서 월 받아놓고 몸 담그면 14불 와우 반신룡 아 이게 태국은 반신룡 문화가 없다 보니까 오늘 드러누워서 영등포시장을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또 일찍 끝나셨지? 우리 장례가 촉망되는 장례지도사 요즘 좀 그 사업이 지지문진한가 보네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쁘지 않아? 뭐가 나쁘지 않아 왜 이렇게 생각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그 화면만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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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을 신경도다 보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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